장담하건대 이 트랙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R&B 트랙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좋아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저를 흥미로운 미디어로 인도를 합니다 참 그래서 이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이라는게 굉장히 무서운거에요 엄청난 곡을 하나 들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글과 유튜브한테 감사의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배드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으로 다시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는 바로 그 두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R&B 힙합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은연중에 이런 90년대 레트로한 음악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취향을 300% 만족시키는 뮤직비디오와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곡이 왜 리액션 비디오가 검색해봤을 때 없었거든요 왜 없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곡을 듣고 왔습니다 바로 자스민이라고 하는 R&B 가수구요 폴린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11월 29일날 업로드가 되었구요 피처링에 파이브렉이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어요 파이브렉, 자스민 모두 다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는데 제가 찾는 뮤직비디오, 제가 생각했던 뮤직비디오, 제가 생각했던 음악 전부 이 뮤직비디오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그냥 머릿속에 스파크가 빠박 잃더니 야 이건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거는 조회수에 상관없이 정말 나의 열정을 가지고 리액션 미디오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도 이 아티스트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탐구하는 마음으로 리액션 미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댓글 다시는 한국인분들 혹시 정치적인 댓글을 다시는 일본인분들이 계시면은 삭제하도록 할테니까 그리 아세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스민 앤 폴린 피처링 파이브렉 리액션 미디오를 시작합니다 요 오케이 렛츠 기릿 투잇 아 옛날 생각난다 와 저도 세븐 아 난 이런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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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우따다이까르와 크리스탈 K의 목소리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음악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일본의 R&B 힙합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한 300번 넘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크리스탈 K의 바로 엑스보이프렌드 피처링 버버리였는데 그때 진짜 엑스보이프렌드의 그런 비트하며 뮤직비디오 하며 전반적인 음악에 대한 모든 것이 저는 너무 좋고 충격을 받아서 특유의 그 중저음의 여성 아티스트의 그 목소리 약간 그 R&B 바이브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의 충격을 이 자스민이라는 여성 아티스트한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나이니스 빈티지스러운 헤팝 의류들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약간 좀 이 룩은 그거 같지 않아요? 알리아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즘 저렇게 여성 아티스트 분들이 저는 링 귀걸이를 저렇게 착용한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와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아 맞다 뱀브링이었지? 맞아요 이제 용어도 까먹을 뻔했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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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래퍼는 바이브가 워렌즈인데 웹사 입성.... 저 인생 게임입니다 저는 90년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벤어 knuckle 투 아니에요 이야 이 게임 진짜 명작이지 저 진짜 1,2,3 다 했거든요 이 게임을 아 반가운 장면이 나오네 확실히 2019년에 와서 이런 레트로한 영상을 보니까 힙한 감성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사실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옛날 레트로 게임 장면들을 보여주면 대표적인 자료화면이 보통 Street Fighter 2였단 말이에요 음 아 방금 Flow는 뭐 거의 뭐 웨싸였죠 에이 레츠 고 와 이분 완전히 진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으로 가신 것 같아 에이 와 이분 약간 진짜 알리아의 느낌이 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와 이거 진짜 비트 누가 만들었지? 궁금하다 크레딧은 나와있질 않는데 와 막 요즘에 트랩만 듣다가 간만에 이렇게 소울풀한 트랙은 막 귓속에 팍 들으니까 아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장담하건데 이 트랙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R&B 트랙이에요 잔스민의 Fallin Featuring 5 Black 리액션 비디오 해봤습니다 진짜 이 좋은 곡이 왜 리액션 비디오가 없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긴 한데 제가 일단은 첫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아직까지도 빈티지한 스타일 약간 올드스쿨한 복장을 입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여성 R&B 아티스트에 대한 저는 약간의 그런 동경이 있어요 뭔가 이 아티스트는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은 보이시하고 강한 느낌을 보여주려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잔스민이라는 아티스트는 약간 귀엽고 섹시한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 Featuring으로 참여한 5 Black이라는 래퍼는 진짜 나는 시간여행을 온 줄 알았어 내가 워렌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워렌지한테서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웨스트코스트 느긋한 바이브르가 이 래퍼한테 느껴지는 거라서 어우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행복한 곡을 들어서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행복하네요 전 이런 곡 듣고 나면 진짜 무슨 술에 취한 듯이 뭔가 환각이 오는 것 같아 좋은 의미에서 환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for the rest if you wanna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감사합니다.